픽시의 롤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수아입니다. 저희 픽시의 롤모델은 리틀믹스 분들인데요. 아, 리틀믹스. 알아요. 네 분 있는 거. 무대 위에서 무대를 꽉 채워서 즐기시는 그런 여유로움과 거기서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분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안무도 그렇고. 맞아요. 가창력도 아주 그냥. 맞아요. 너무 멋있으시죠. 혹시 한국 분들 중에 있어요? 한국 그룹 중에? 네, 엘라입니다. 저희는 또 한국에서는 투애니원 선배님들 정말 많이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무대에서 너무나도 힙하면서도 데뷔 무대인데 정말 데뷔 무대 같지 않은 그런 프로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선배님들 닮고 싶습니다. 투애니원. 야, 제가 투애니원 하트원도 엄청 좋아했는데 투애니원 하면 또 뭐해요? 내가 제일 잘 맞았다. 아니, 뭘 이렇게 잘 맞아도 이렇게? 깜짝 놀랐네. 뭐야. 그렇죠. 다들 이 노래 생각한 거예요? 보호가 잘 맞네요. 야, 이거 게임이라도 해야겠네.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